오늘 성취될 말씀은 빌리뽀서입니다. 빌리뽀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말씀입니다. 우리 빌리뽀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보금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최후 시리라. 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성교 24시 축복입니다. 지금 세계 성교대회가 진행되고요. 합숙과 또 성교사 메시지는 끝났지만 예옹교회는 지금 또 한 주간 성교 축제의 시간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대교구별로 진행되었고요. 또 금요일 날은 저희가 또 성교 축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교대회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좀 밀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교대회가 열릴 때는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5월은 우리의 모든 기념비가 있는 또 달입니다. 넵런트 주일과 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스승의 주일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모든 기념비적인 이 날에 성교대회가 열린 부분은 세계 성교대회가 열린 부분은 곧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가 성교 속에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는 또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오늘 또 작고 나의 성교 24시에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빌리포 교회의 응답은 바울이 2차 성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 성령은 그의 가는 길을 막고 강건적으로 마게도냐로 길을 틀었는데요. 그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고 이 바울 팀이 이 성교의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리포 지역에서 자세곡감의 장사 누디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바울의 말을 정정하게 하였고 그가 이 복음을 받고 우리 집에 와서 유아라 강권하여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모셔들여서 여기에 이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큰 응답의 부분이요. 이 빌리포 교회가 성교 속에 세워졌고 그렇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성교 여행에 세워진 교회가 많지만 끝까지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성교 사역에 이 기도의 후원 그리고 든든한 배경 거기에 물질도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 이 교회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과 바울의 이 성교 사역에 정말 큰 같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 교회가 빌리포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운운했지만 이 빌리포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향한 그 열정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의 중직자를 보냄으로 그 성교 사역을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홍교회가 성교 속에 세워졌고 지금이 성교 기간이고 우리가 키가 닳도록 듣는 성교의 응답이 그냥 따라가는 응답이 되면 안 돼요. 그 성교 속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되고 이 교회가 올해 헌당의 원년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 성교의 원년으로 시작하는 응답은요 너무나 큰 우리 인생의 시작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교 축제 때 이 빌리포 교회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홍교회 건축이 딱 끝나고 2018년도에 사모아 성교로 갈 때 제가 이 빌리포서 사도행전 16장 이 빌리포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강권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뉴질랜드의 오미경 성사님과 그 팀들과 함께 사모아에 갔을 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들을 저희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빌리포 교회의 응답은 성교의 응답 속에 너무나 또 큰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의 성교 24시의 축복이라는 제목 속에 우리가 제목만 가져가면 안 되고요. 빌리포 교회의 축복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나와 빌리포 내가 빌리포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성교사님이 있는가 정말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는요. 없다면 오늘 또 그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그냥 교회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니까 하는 그것도 응답받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인생에 구원받은 우리가 70제자의 응답도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앞으로 내 남길 마지막 남길자의 응답 속에 이 성교와 후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빌리포 교회 1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대요. 그럴 만큼 바울이 이 교회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고 그런 신뢰관계의 응답이 우리가 이 예원교를 사랑하고 또 단위 목사님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내가 우리 또 교구의 목사님과의 관계 내가 성기는 기관 목사님과의 이런 관계의 부분이 오늘 이 빌리포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소대지 이름은 뭐냐 성교에 함께한 교회입니다. 이 성교에 함께 참여한 교회죠. 우리는 성교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교를 안 하려고 해도요 성교에 이끌려가요. 교회에 오면 전도와 성교 우리는 키에 모시받도록 들은 말씀이 이 성교입니다. 이 성교는 하늘의 시간이고 이 성교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 절대 현장 이 최고의 영원한 성교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교는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성교는요 욕동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안에 성교를 딱 생각하면 이 설레임이 있어요. 성교는 설레임이고 성교는 기쁨인데 지금 이 빌리포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리포 서순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냐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감옥이지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이 감옥이 성교사역이에요. 우리의 육의 눈은 감옥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와 사건이 뒤엉켜 있고 풀리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와 사건이 성교 속에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이 성교의 방향을 트는 문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 됩니다. 왜냐 빌리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엄청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바울이 그 꿈속의 환상으로 이 마게도니아 와서 복음을 전내달라는 환상을 보고 이 방향이 트는 게 이 빌리포 교회고 빌리포 지역이고 빌리포 교회가 서졌고 거기에 누구를 만났냐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의 부분은 성교의 축복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리포 교회가 이 복음에 참여한 함께한 교회인데 우리가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건축의 응답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남은 자의 응답이라고요. 우리가 다 성교의 응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교는요 특별한 은청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성교를 못 갔다. 그러면 성교 예물이라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성교의 땅을 밝게 해달라고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내가 내 개인의 성교의 응답이죠. 그리고 방향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더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족의 핍박과 깡패가 동원되어지고 죽어서 시체라고 던지음을 당하고 그런 그가 이 빌리포 교회가 함께 참여하였는데 잘하였더다. 그러면서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죽어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대요. 나중에 바울이 성교 사육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 10년 전에는 이 편지를 쓰는 10년 전의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참여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대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가 성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런 교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 교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의 마음이 있어도 원의로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교 속에 세워졌고 우리가 이 교회가 성교의 원년의 응답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미리 성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포 교회가 이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빌리포 세요.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가요 변질되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일을 하고 끝까지 이 빌리포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끝까지 뭘 함께한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고 우리가 주의 일을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무엘 하 7장에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의 아비가 되어서 내가 그의 왕이와 그의 나라를 경고해 하게 해주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가 2, 3집 플랫폼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거기에 누굴 쓰냐 우리를 쓰는 거예요. 빌리포 교회에 누가 있어서 세웠냐 루디아가 있어서 오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보금을 이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빌리포 교회에 끝까지 응답받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교회를 성기게 해주시고 내가 끝까지 성교의 이 일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이걸 땅대로 끝나지 않고 너와 내 후손이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성교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것이요 우리가 이 성교 대회 때 기도해야 할 응답입니다. 모든 부분은 뭐냐 우리가 보금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성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1장 7절에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라 우리가요 정훈정 목사님 단위 목사님만 성교 속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지사님과 권사님 중직자들이 다 그 대열에 서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또 전기관으로 퍼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넘너들과 함께 이 서열 속에 이 성교 속에 간다고 생각해봤어요 너무나 멋진 강경이잖아요 우리 개개인들이 빌리포 교회이고 우리 예홍교회가 또 다른 우리가 바울팀의 응답이잖아요 성교 현장은요 또 다른 RUTC입니다 이 복음의 시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의종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힘이 세가지고 연약한 목사 목회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요 건축해가고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11조를 내어갖고 목회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예물인 거지 내가 열심히 빼빠지게 벌여서 주님을 이 교회를 목회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이 빌리포 교회처럼 자기에게 복음을 주고 이 교회를 세운 그가 똑같이 성교회 일을 하는데 이 바울이요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밥을 사주고 당연히 사줘요 너무 기쁘잖아요 저희도 이번 어버이날 8일이잖아요 딱 주일날 딱 주일날 했어요 핑계도 잴 수 없는 그래서 저희 팀장 기도회도 하지 않았어요 다 가정에서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밥을 먹자고 그래서 엄청 행복했어요 이것이 자녀가 뭘 비싼 걸 사줘서가 아니라 당연한 부분인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운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허건날 밥을 해줬는데 어버이날이라고 밥을 사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울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었지만 그들이 당연히 바울을 함께하는 부분인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네가 이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바울이요 이 빌리포설 서신이 기쁨의 서신이 된 만큼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교대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조금 성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 내가 낸 예물이 얼마큼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성교사님이 김요한 성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석회화가 되어가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저희도 저희도 그 9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성교사님이 놓고 기도하고 김학영 성교사님 남편 목사님 호세 성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그 칠레에서 그냥 오늘 내일 갈 거니까 집에다가 그냥 가라고 매놓고 가버렸어요 그날 새벽 2시에 우리 김학영 성교사님이 화상통화를 했거든요 호세 성교사님이 먼저 가게 되었다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고 새벽 3시에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병원에서 이미 끝났어 집에서 초상치료를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 성교사님이 살아나서 우리 김요한 성교사님이 살아나서 우리 이번에 얼굴을 이렇게 뵀는데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기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사명이서 살려줬는데 꼭 내가 기도해서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요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만큼 이만큼 그냥 그에서 우리가 성교사님을 놓고 나도 못 가는 성교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빌리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또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교 헌금에 그거 받으려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선물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이 바울에게 보낸 예물은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진짜 거기에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그런 헌금이에요 그걸 옷을 사입고 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선물 그 생계에 필요한 그거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뭘 하냐 내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이 전도자의 마음은 이 성교 헌금을 받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교 헌금을 보낸 그 성도들 그 교회를 그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예물의 크기와 예물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이 선물을 보낸 빌리포 교회에 그 성도들의 열매를 놓고 축복하는 바울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18절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요 그 선물을 받고 모든 것이 있대요 모든 것이 풍부하대요 우리 성교사님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조금 성교 예물을 보내주는 이 부분이 성교지에서는 정말 기도와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그 예물이 거기에서는 세발의 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오백리의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오백리의 축사 속에 그 성교지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성교지에 시스템이 생기고 그 성교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교사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배경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성교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주는구나 오늘 이 바울의 심장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정의 부분이 우리 모든 성교님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죠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이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풍족하대요 중직자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기도를 중복기도를 하는 이게요 빌립보 교회가 한 축복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요 성교 예물을 드리고 성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요 정말 캠프를 가고 팀사역을 가고 지금 2년 반 만에 성교사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이 성교사님들이 이 회복이고 정말 이 힐링이고 이 날에 들어와서 우리와 만나고 성교사 합숙을 하고 이것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성교 현장에 순교하실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교사님들이 풍족하게 영육 간에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의 담은 성교사님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향해서 뭐라 하냐 소대지 이해부문입니다 성교 경제의 축복인데 여기 말씀하는 뭐냐 너희들이 낸 그 예물이 향기로운 재물이래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고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성교원금을 만원을 내시든 십만원을 내시든 내 인생의 전부를 내시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성교 예물을 드리는 성교 기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에 뭐라 말씀하시냐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래요 우리는 성교님 성교사님들 성교지에게 이만큼 보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우실 거래요 물질로만 한산하지 마시고 영역과 인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의 오력의 은혜를 강구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환산하여서 우리 가정이 성교 위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받을 최고의 필요입니다 물질과 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고요 돈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성교 속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교는 우리 기관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최고의 쓸 것에 대한 것을 또 강구하시고 오늘 이 20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이 모든 영광을 내가 하나님 이 성교 속에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이 성교하다가 갈 수 있도록 예원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성교하는 성교 중직자 이번에 삼성교에서 나왔잖아요 성교 중직자 성교 냅런트 성교하는 주의종이 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겠습니다 부분 성교